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는 깻잎 씻을게 그러면 닭갈비를 잘라 아 그래? 아 근데 도망와라 야 다 손 씻었지? 아니 빗으로 씻었지 아니 빨리 갔다 와 아니 근데 아빠 잘했다 이분이랑 쌀 손 씻었어 아니 손 씻었어 우리 오염대 아니 나 뽁뽁하러 씻었어 아니 그게 더 빡빡이네 시킨 시킨인가? 너의 시킨이 다른데 근데 너 혹시 그거 있니? 감자칼? 어 그게 있어? 비유는 없고 너무 위험해 차라리 차라리 천차인데? 너 조심해 아 여러분은 현재 보여주기 위해서 한 장만 찍어줘 아니요 찍어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다 방 앞에 알바이저 그 사람들은 카메라 두고 야 나 진짜 잠자는 게 제일 어이털이었어 일어나고 그 정도 하지 말자 나중에 하고 싶은데 야 너가 다 해 나 칼내 내가 닭갈비를 가위로 썰볼게 왜? 내가 가위 좀 안좋아 야 무서워 혹시 칼이 오른손 칼인가요? 아니 오른손이 저도 안 잘리던데요? 아니 오른손이 저도 안 잘리던데요? 왜? 감탄자 감탄자는 뭐죠? 감탄자 오 야 닭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? 응 생각 안하잖아 감진 뭐야 야 감자는 크게 어디서 써야지? 감자 똑같이 쓰면 돼 응 이게 막 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막 써는 거에요 와 그런 말 진짜 막 벗은 거친거죠? 그쵸? 그쵸? 막 써는 것처럼 보이시죠? 제가 지금 보고 있는게 믿기지 않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이 희둥불해집니다 날게요 아니 근데 정백 이거 찍어놓고 자기는 안 나와 나도 나오지 내가 잘했어 좀 더 빠지네요 어때요? 맛있어 보이죠? 어때요? 맛있어 보이죠? 제 딸기 안 말려 이거 먹을 사람 한입 딸기 하나 먹을 사람? 나 오케이 맛있어 비료를 좀 그래요 야 야 나 이거 찍을래 너 어떻게 찍지? 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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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딸기 따로 싶어 딸기 따로도 똥 따로 야 너 왜 이렇게 쓰레? 나 똥이네 나 두개 쓸데? 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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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나 이제 아이 봐 아니 아니야 뭐야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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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아 나 못 찍어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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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 딸기 나가실게요 물 떨어뜨린 감각만 해야해요 땀 소분 아니야? 이거 냉장고에 오는데? 오예 그래 아악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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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위에 먹어 위에 잠깐 먹어 위에 잠깐 먹어 히어내봐 와우 물이 하나 한 번에 주우면 밥 먹습니다 뒤집어여 군복 쏜기 솜て 길거리 기대됩니다 복근밥도 오우 잘 됐다 감상 줄게요 개강전 거리두기 여리비 대학생들 개강전 옙기 이 바꾼이